Q.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스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빌더 마이클 토틀은 예술적 가치와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하이엔드 기타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벨리아츠와 동그로시 기타 등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30여 년간 기타리스트로 활동해온 전문 연주자의 경험을 녹여 현재 가장 뛰어난 밸런스의 기타를 생산하는 터틀 기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가장 완벽한 기타로 평가받는 두 대의 마이클 터틀 기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은총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엘더로 제작된 모델이고요.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스웜프 애쉬로 제작이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의 바디 목재를 제외한 모든 사양은 동일하고요. 엘도와 스웜프 애쉬로 제작되는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보기에도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우선 한번 엘도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바로 가보죠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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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쉬바디의 클래식 에스 험씽씽모델 바로 가볼게요 마쉬바디의 클래식 에스 험씽씽 마쉬바디의 클래식 에스 험씽씽 마쉬바디의 클래식 에스 험씽ák 더블디의 클래식 에스 험씽 이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이클 터틀의 기타들 같은 경우에 다른 하이엔드 기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프레스의 마술사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연주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운드는 기어타임즈라든지 이전에 저희가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도 마이크 터틀을 다뤄봤었고 오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지만 연주감, 은채홍 씨가 이 두 대의 마이크 터틀 클래식 S 험씽씽 모델을 달라고 보셨는데 연주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틀은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터틀이 아니어도 전에 벨리아츠 아니면 동그러쉬를 구매해서 써보신 분들은 뭐 백이면 백 공감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로쉬 기타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로쉬의 아들격 브랜드인데 이 넥감에서 주는 만족도는 진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틀을 치면서 기타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기타매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이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굴러간다. 잘 굴러가고 플레이어한테서 되게 좋은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뭔가 그런 약간 자신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인 게임마다 다른 손의 악력 때문에 퍼펙트 패치가 나오지 않을 확률 보이싱 같은 걸 잡았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에 내 손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터틀은 그냥 누구에게나 자신의 손을 맞춰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옛날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누가 쓰셔도 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청아하고 힘 있고 단단한 중음역대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하이엔드 기타들 같은 경우에 힘이 너무 과하다든지 이런 출력이 너무 세서 이런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조차 마이클 터틀의 기타들을 사운드로 들어보셨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다. 평가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악 장르에는 잘 어울리고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하는 그리고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정확한 피치, 인터네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평소에 마이클 터틀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매장 꼭 방문하셔서 기타들 비교 시연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터틀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에 갖고 차이백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